이른 아침, 곤이 자고 있는 나를 깨우러 들어오는 만혜씨 저번 발렌타인데이 영상 때 말했듯이 화이트데이에도 뭔가 영상을 찍으려 기획 중이었습니다 안그래도 요즘 머리 쓸 일이 많아서 골치 아팠었는데 자진해서 컨텐츠를 맡아준다니 맘 편히 더 잘 수 있겠네요 오늘은 상여자 컨셉이야 가리 끌어가지고 병원 가야 돼 운전 좀 해줘 아니 상태를 보니 이미 약을 한 사발 잡수신 것 같은데 약을 타러 또 병원에 가신다고요? 어째서? 아 빨리 운전이나 해 나 지금 안 보여? 갈갈한 거? 그러면은 영상을 안 찍고 쉬는 게 낫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오늘은 상여자야 빨리 빨리 출발해 빨리 빨리 운전해 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오늘 하루 X 된 것 같습니다 상여자랑 하루 살기 병원에 가려고 준비 중에 또다시 잡혀왔습니다 몸에 이렇게 먼지가 막 오세 걱정해주는가 상여자랑 아이 이리 와봐 기다려봐 누워봐 누워봐 기다려봐 왜 이래 일어나지 1분도 안 됐어 누워봐 누워봐 왜 이래 아니 일단 당장은 순순히 말을 듣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너나 악령이 씨인 건지 웃을 때 짐승 소리가 나네요 철형하냐 철형하게 당해버렸습니다 아무튼 병원으로 가는 길 아프면 그냥 쉬세요 괜히 영상 찍는다고? 몸도 더 상하게 하지 말고 아이씨 탁 치고 운전이나 해 아이씨 너 하는 거 아니야? 원래 이렇지 않았잖아 너 좀 더 상냥한 여자였잖아 오늘부터 상여자야 그냥 이거 쌍여있네 죽을라카네 그냥 여튼 그렇게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바닥 카드 이 카드잖아 이 정도까지 열심히 안 해도 돼 약금 약 받아 다시는 이 여자에게 기획을 맡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집에 도착해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뭐야 밥 먹어야지 나 잘래 잔다고? 잔다고 말하자마자 눈빛이 돌변하는데 지릴 뻔했습니다 야 근데 너 컨셉을 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상여자로 나를 기쁘게 해준다며 아 그러게 컨셉이 이게 아닌가? 층층거리는 매력이 있는 상여자여야지 그냥 이거는 쌍여자잖아 맞네 이벤트 했네 그래 그럼 쳐 자고 있어 밥 좀 하고 올 테니까 이불 이불 내가 덮어줄게 누워 아우 무거워 상여자 친구는 이야 쳐 자고 있어 내가 밥 준비해줄게 자 그럼 상여자는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목걸이 그만 보도록 하죠 밥 보라 아니 안 먹고 그냥 자고 싶다니까요 꾸물 꾸물 안 먹고 왔어 꾸물 꾸물 버리지 말고 빨리 와 밥 보라고 밥 다 했다 밥 다 했다 밥 다 했다 빨리 와 밥 야 진짜 안 와 빨리 앉아 어 맛있겠다 맛은 있어 보이네요 한입 빨리 먹어봐 뭐랄게 생선 뭐가리 몰라 대가리를 튀겼어? 어 국물 먼저 국물 먼저 입천장이 미디엄 레어맹키로 익혀질 뻔했네요 아 맛있는거야 아무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뭘 치우고 있어 내가 치울게 내버려 내가 맞춰 웃는게 넌 자 넌 자 아 이거 해야 돼 아 내가 할게 니가 한다고? 어 내가 할게 아 잠시 걸마 뭐 아무튼 드디어 잠을 잘 수가 있게 되었네요 일어나 아니 이 여자가 진짜 오마카세 예약했어 빨리 아 먹고 있어 서프라이즈로 제가 평소에 먹고 싶어했던 오마카세를 예약했다는 마네씨 자 이거 입어 빨리 식사 예절 같은 거 엄청 이런 비싼 음식은 익숙치 않아서 살짝 긴장되네요 그래도 어땠는지 맛표현을 하기 위해 영상을 찍긴 했는데 어? 나 생각보다 감각있게 잘 찍지 않나? 라고 생각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찍었는데 보다보니 이 정도 촬영 스킬이면 음식이 아니라 똥을 찍어도 못 알아보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긴 하네요 아무튼 후반부에 나온 후토막기 셰프님의 손과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김밥 크기가 상당합니다 잘라먹지 않고 한입에 다 먹으면 복이 온다고 하는데 제가 돼지 마냥 기만의 것도 다 뺏어 먹다보니 이놈 좀 친한데? 라고 생각하셨는지 저한테만 특대 사이즈인 꼬다리 부분을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직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뒤에 기만의 몫의 김밥도 제가 먹었는데 괜한 짓을 했네요 그 뒤 집에와 저는 일을 하고 만에 쉬는 바닥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청소 안에서 엄마한테 발바닥 맞았던 추억이 떠오르는 손맛이네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녁 메조미가 베개로 공격을 해서 맞대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빠에게 승부건 대가는 가혹하단다 자 방패 입고 해 방패 입고 보다 못한 엄마의 어시스트 아빠도 입으면 되지 하지만 그래봐야 아버지 손바닥 아니죠 그렇게 간단하게 제압해준 뒤 목마 태우고 집안 한 바퀴 돌아주려 했는데 엄마가 타볼래 내가 니들 어떻게 합니까? 뭐가 부러지라고 갑자기 시작된 기만의 암살 시도 내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하지만 노련하게 무빙으로 피해줍니다 그럼 내가 줄게 뭐 니가 해줘 뭐 어떡해 니가 나를 두번 시도했다간 피토하며 쓰러질 판이네요 그래서 이번엔 어부바를 해주겠다는 만에씨 예 사실 분쇄될 뻔했습니다 어 그거 해봐 옛날처럼 아이언맨 해봐 전국 애기 아빠들은 꼭 한번 해봤을 자세죠 이게 애기들도 좋아하고 해주는 사람도 나름 재미있는 놀인데 한번 해주고 나면 손목이 재기불능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자주는 못해주는 비운의 놀이입니다 오 아이언맨 틀어봐 아이언맨이 보면 고소할만한 지옥적인 자세네요 아 나도 이거 했을 것 같다 아빠 어디갔어? 아빠! 갑자기 기만의가 엄마 그리기 콘테스트를 추추했습니다 나 저기서 쉬고 있을 테니까 다 그림을 알려주세요 알고보니 지 쉬려고 술을 쓴 거였네요 아 근데 이거 옷 이거 뭐야 저거 물감 묻을 수도 있으니까 버릴 옷으로 갈아입었고 목소리가 왜 그래요? 오늘 물이 좀 많이 했나보네요 아무튼 버릴 옷으로 갈아입으라며 헌옷을 건네주는 기만의 이때까지만 해도 이 옷이 함정일 줄은 정말 몰랐죠 오늘의 너의 하드보일들을 여기에다 담았어 이게 수염 그림 자랑을 하며 신난 제 등 뒤로 아 수염이 됐어? 뭔가 수작을 부리는 기만의 일단 그리기를 마친 저는 손을 씻으러 잠시 일어나고 늦은 밤이라 많이 졸려서인지 졌다는 사실에 크게 울적해진 매조미 이내 돌아온 아빠를 보자 감정이 폭발해버립니다 딸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을 해보는 마넷이지만 방에서 대차게 쫓겨났네요 그렇게 매조미와 제가 자러간 사이 또 뭔가 일을 꾸미기 시작하는 마넷씨 상당히 걸그란 목소리로 꽤나 부드러운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렇게 초코 입욕제 한 통 전부를 욕조에 때려 부어주고 얘기만 들어도 이게 맞나 싶은 제품을 한 포 두 포? 세 포나 때려 부어준 뒤에 몇 번 휘휘 저어주니 뭔가 모자이크를 해야 할 것 같은 비주얼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리 카메라까지 잘 세팅해놓고 매조미를 재우고 온 제게 접근을 하더니 버릴 옷을 입혀놓은 건 이걸 위함이었군요 이러라고 이 옷 준 거구나 어차피 버리는 옷 빨리 벗어 짜증나 진짜 목욕이나 하러 갔다 내가 물 받아놨거든 아 싫어 제가 완강히 거절하자 화장실에서 대놓고 부르기로 전략을 바꾼 기만에 화장실 휴지 좀 휴지? 어 유후 이러라 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 아니 초콜릿을 풀었어요 이따가? 초코탕이야 오늘 날 선물할게 좀 골고란 목소리로 그렇게 말해줘 이 느낌은 뭐랄까? 귀여운 소녀 헐크가 1톤짜리 초콜릿을 주면서 날 위한 선물이야 많은 말을 들은 기분이었습니다 좀 더러워 좀 좀 그래 아 나 모르겠다 아아 같이 해봐 이거 오늘도 우리 부부는 행복합니다 그래도 어제 나 열 내리라고 물수건도 해주고 고마워 덕분에 많이 나왔어 그래? 응 그러면은 촬영을 잘 해이 그냥 너가 상남자네 몸조리 잘하고 씨 아직 안 끝났다 어